자 소장님이 저희 집 뒤에 이렇게 밭에 조그만 밭이 있는데 열무, 가옥, 풋갓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팔을 꺾어서 하단을 이렇게 심어놓으셨는데 이렇게 자란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장난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하단을 잘라서 땅에 심어놓으셨어요 이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란다고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장비야에서 조비가 가주면 씨앗이 잘 자랄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장마 후에 이러한 후에 여기 지나려고 하다가 진흙에 갇혀버렸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장마 후에 이러한 후에 여기 지나려고 하다가 진흙에 갇혀버렸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분들이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분이 도와주셔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직원 공사하는 분이 도와주셔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분이 도와주셔서 감사받아 가 vs. partes 가면으로 바꿔서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4번입니다 이것은 1,2,3,4번입니다 이것은 4번입니다 이것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빨리 빨리 너무 빨리 그래서 이것은 길이 높습니다 이것은 2번입니다 이것은 여기 이 길을 사용하면 이것은 4번입니다 이것은 2번입니다 길을 사용해야 합니다 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길을 하러 갈 것입니다 이것은 길을 보여줄게요 잘 도착합니다 준비됬는데 ov 배우가 vontade 배우boy 배우고 배우고 싶은 자 이 해외 launch에도 내 Caribbean 送트북 La간다 خogens 방금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곳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웅 늑과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돌아다녀는 시간에 더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곳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람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곳은 모든 곳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너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갔지 이제 이렇게 소나무를 드디어 저희가 기른 소나무를 이었심 이었심으로 플라스틱 백에 심었던 시들을 제거해서 제거하는게 아니라 이게 자라서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옮겨서 싣고 있는 종류가 이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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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 이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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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옮겨서 심으면 됩니다 오늘 432개 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잘 덮어서 이 15, 20년, 10년 후에는 엄청나게 여기가 수나무가 멋지게 자랄 예정입니다 이 넓은 지역이 이제 저희가 옥수수를 심은 겁니다 한 2, 3주 전에 심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물을 주고 있고 저희가 옥수수를 또 더 심고 있어요 와... 하나 좀 하늘 좀... 와... 담비아 하늘은 진짜... 차원이 달라요 한국이랑 옥수수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저희 직원들도 없고 뭐... 엄청 많이 낳으면 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 안 했어요 이제 이게 얼마 안 했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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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자... 잠비아에서 지금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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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꽈리더스라는 돌가루를 씨르러 왔습니다 25km 꽈리더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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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툴팔루에 툴팔루 와리더스라는 Bo...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